한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에 피해 강이 흐를 거란 협박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개배식을 앞둔 프랑스 파리가 테러 위협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선수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규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슴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달고 머리엔 아랍 국가에서 사용하는 천을 두른 남성이 영상에 등장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가자 전쟁을 지원한 데 대한 비난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올림픽에 초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파리에 피해 강이 흐를 거라고 위협합니다.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영상으로 개막을 앞둔 프랑스 올림픽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장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30만 명의 관중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센강 개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상이 허위라고 밝혔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자국 선수들을 상대로 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프랑스에 전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88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MBC 뉴스 이규옥입니다.